22조 제재처분의 기준, 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준. 아까 제재처분 개념은 뭐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제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22조는 별거 없습니다. 뻔한 이야기들이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라. 특히 상한을 정하라는 것이죠.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는 해당 위반 행위의 특수성 및 유산 위반 행위의 형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뻔한 이야기죠. 이항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도 이 사안을 고려하라는 거죠. 동기, 목적, 방법, 결과, 횟수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22조조장은 그렇게 특이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23조 3항, 이건 아주 중요하죠. 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자, 이랑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 아주 지나게 동그라미. 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처분, 인허가의 정지취소, 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에 가람하는 과징금 보호 이런 걸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제재처분을 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제일 시원해.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가 된단 말이야.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 같은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 23조 2항이 있기 전에는 어떻겠냐. 위반 행위부터 제재할 때까지 사이에 뭐가 없어? 기간에 제한이 없어. 물론 개별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긴 합니다만 일반적 규정이 없었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5년, 10년 지나도 면허취소라든지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가능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명확하단 말이야. 국민 입장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불안정 상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법으로 국가는 5년 안에 제재처분하라는 기간을 정했죠. 그래서 5년, 이거니까 5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뭐 할 못해? 더 이상 제재를 못하는 거야. 설사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5년 지나면 제재처분을 못하니까 이 조항은 국민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상당히 유리한 거죠. 물론 더 좋으려면 5년보다 더 짧게. 3년, 1년 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게 5년이죠. 그래서 5년. 5년 지나면, 보통 5년이라는 게 곳곳에 나오면 우리가 뭐 할 때 등장합니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과태료 경제하나? 과태료는 질서위반 행위 이후 5년 안에 과태료 부과라는 주항이 있잖아. 그거하고 같은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처분을 할 때는 5년. 이 숫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숫자를 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제재조치를 제재처분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됩니다. 다만 1항은 국민 입장이죠. 그런데 2항. 그러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야? 1호부터 4호 묻고 나서 앞에다 뭐라고 메모를 해둔다? 5년 지나도 제재처분이 가능. 이렇게 멘트를 해두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5년 지나면 제재를 못하는 이유는 뭐야? 역시 신뢰보험책이 반영되어 있죠. 5년 동안, 아까 봤던 실권의 법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겠죠. 다만 실권의 법리에서는 그냥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서 장기간이라고 불확정 개념을 사용했지만 그중에 특히 제재처분은 5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은 것이겠죠. 그럼 이게 신뢰보호의 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는 뭐지? 신뢰를 크게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일 때는 5년 지나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호, 2호가 신뢰보험책이 나오는 거죠. 봐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을 때 이때는 5년 지나도 가능하죠. 2호도 봐봐. 장사자가 인허가 신고할 때 알고 있었거나 중단과실로 알지 못한 것. 알고 있었다. 악이 중단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악이 중과실이 되겠죠. 1호, 2호는 신뢰보험책의 보호가 진신뢰가 아닌 건 더 이상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년 지나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거죠. 3호도 보니까 5년 안에 못했는데 행정청이 뭘 조사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거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대방한테 귀책사여 있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출입, 검사를 깊이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이때는 5년 지나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4호,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 환경을 심각하게 전체 공익이죠. 전체 공익을 위해서는 5년 지나도 가능하다. 이 4가지는 시험제에 잘 나왔죠.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고. 그리고 3항은 또 뭐냐면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 처리된 경우는 재결이나 판결 1년 동안 합니까? 이거는 이거죠. 내가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어. 그런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거든. 심판소송을 제기했어. 그런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화돼서 취소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더 빨리 해. 1년 안에 하라. 그러니까 1년. 그리고 합의쟁정원청은 위원회니까 합의하려면 시간 좀 걸리죠. 2년. 그러니까 이거는 제재처분이 심판소송을 통해서 취소가 됐다면 그로부터 1년 안에 다시 처분을 하라는 거죠. 이건 기간을 좀 더 빨리 정한 것이죠. 그래서 5년, 1년, 합의쟁정청 2년이죠. 전까지는 취지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항. 4항은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면 보통 장기, 단기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거는 제재처분은 다른 법에서 짧거나 긴 기간이 있으면 그게 따릅니다. 5년이 기준인데 다른 법에서 10년 안에 할 수 있다면 그게 우선 적용이에요. 다른 법에서 3년 안에 하라 했으면 3년이 우선 길든 짧든 그 법이 우선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쪽도 의미가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제재처분의 제척은 일단 1항에 있는 5년 꼭 기억해서 보시고 2항은 또 실제 시험으로 지났죠. 이거는 2항은 5년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5년 지나도 제재가 가능한 경우는 상대방인 국민에게 당사자인 국민에게 어떤 규책사유가 있을 때가 되거나 아니면 전체 공공의 이익을 받을 때는 5년 지나도 제재가 가능한 경우 또 취소, 재결, 판결을 통해서 취소되면 1년 안에 다시 새로운 처분 합의지행 정책은 2년이죠. 길든 짧든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4가지를 잘 기억해서 보시고. 이거는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올해 시험에서는 나올 것에 꽤 높은 조항. 자 2절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가 최근에 아주 부쩍 많이 논의가 되죠. 그럼 인허가 의제도 우리가 허가파트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인허가 의제는 출발이 허가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라는 말을 시작하죠.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A허가도 필요하고 B허가도 필요하고 C허가도 필요하고 D허가도 필요해. 그런데 각각 개별법에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이가 원래 들어가면 A허가 B허가 각각 따로따로 신청해서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행위를 할 수 있는데 A허가 관청은 해주는데 B가 안 해줘. B도 했는데 C가 안 해줘. 그러면 모든 허가가 다 내려져야지만 행위를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절차가 지연되죠. 행정청이 또 내 맘 같지 않아가지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국립재산은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방에 해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인허가. 이게 편의상 주된 인허가라고 표현합시다. 편의상 A허가가 가장 핵심 인허가라고 치자.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B, C, D허가. 이걸 보통 조금 있으면 관련 인허가죠. 관련된 인허가는 B허가, C허가, D허가죠. 이걸 관련 인허가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따로따로 받지 않아도 한 번에 다 받은 것으로 쳐줍시다. 이게 인허가. 인허가 의제 제도가 되겠죠. 인허가 의제 제도는 국민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유리한 거죠. 한 방에 해결하니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한 방에 해결하니까 또 절차가 아주 간소화되는 장점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 국민한테 아주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고. 다음 이게 개별법에 알음알음이 있었지만 행정기본법에 일반법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갔다는 것이겠죠. 일단 이게 인허가 의제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다. 그럼 일단 조문을 보면서 해볼까요? 1항. 이 점에서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 편의장 주된 인허가죠. 을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여러 인허가, 관련 인허가라고 줄여서 해야 되는 거죠. 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1항은 인허가 의제 제도의 개념정이죠. 2항 봅시다.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따로 제출해가지고 여기 행정청끼리 취합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다가 신청을 할 때 A허가 요건 관련 서류, B, C, D허가 관련 서류를 여기다가 한꺼번에 제출하라는 게 2항의 취지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다만 불가편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한꺼번에 다 제출하는 거지만 D허가 관련되는 서류가 아직 좀 미비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따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걸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크게 어렵고 인근하니까 한번 읽어 취지만 충분히 이해해서 보시면 되죠. 2항 됐고. 3항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협의가 동그라미죠. 이게 뭔 말이야? 여기서 한꺼번에 심판을 봐. 여기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A허가 관청은 지 거는 잘 알아. 그런데 B, C, D허가는 자기 사무관이니까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한꺼번에 이걸 다 심사한다는 게 인허가 의지될 취지이기 때문에 B, C, D 허가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B, C, D 허가 관청이 더 잘 아니까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주된 인허가 하라라는 취지가 되겠죠. 이것도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문으로 반영한 거죠. 사망,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라라고 되어있죠. 그럼 사항,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 사망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요청받으면 20일 숫자가 나오네요. 이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늘 숫자는 주의해서 보셔야겠죠.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겠죠. 20일 이내에 제출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이 되겠죠.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가서 의견을 제출하자면 협의가 된 거니까 20일 안에 의견을 내야 되는데 20일 내에 안 내면 협의한 걸로 보고 여기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겠죠. 일단 20일 한 숫자는 한 번 정도는 동그라미. 이거는 조금 생소하죠. 아직 기초 문제는 나온 적은 없지만 숫자는 늘 잠재적으로 출제가 않으니까 한 번 봐두시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5항, 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한 것.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시에도 해당 절차를 그친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이를 그친다. 단서조항은 어떤 의미가 있어? 이거지? 우리가 인허가 의제제도는 행정법에 보면 계획의 어떤 것과 같은 연결고리가 있어? 계획 승인해주면 나머지 인허가 받지 않아도 한 번에 받은 것과 받는다. 여기 집중효라는 표현을 썼죠. 행정계획에서는 집중효죠. 그런데 행정계획일 때 그거 기억납니까?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인허가에 절차 규정이 있어. 절차 규정이 있다? 그럼 우리가 절차 규정을 둔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관련 인허가에 있는 절차 규정도 다 개별적으로 밟은 다음에 주된 인허가를 하는 것이 유리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인허가 의제제도의 기본 취지는 뭐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인데 개인의 권리구제 절차 규정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인허가 의제, 관련 인허가의 절차 규정을 다 밟을 경우에 너무 지연되잖아.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하냐? 이런 관련되는 인허가의 절차 규정이었을 때는 이거는 하지 않고 주된 인허가에서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거죠. 절차 집중서 요약했죠? 그것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단서장 한번 읽어볼까요?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그친다는 명시적인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그친다. 이 말은 뭐야? 이게 또 뭐입니까? 그래서 절차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돼. 다만 인허가 의제 규정에서 관련 인허가의 절차 규정을 꼭 발발하는 특별 규정,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때만 그친다. 그럼 반대로 하면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인허가의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판례가 그대로 반영된 거죠. 이것도 또 좋은 건 또 이것도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 명시적인 경우가 없는 한 절차를 그친다. 요게 사회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를 또 명문 규정으로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거 다만 조항의 의미는 이런 조문들은 조문을 기계적으로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니야.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의 취지를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것은 뭐죠? 관련 인허가의 절차 규정은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그건데 조문은 뭡니까? 규정이 있을 때만 거친다고 했으니까 규정이 있으면 거치겠지만 절차 규정을 발발하는 규정이 있으면 되겠지만 그는 규정이 없는 한 명시식 규정이 없는 한 관련 인허가의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판례를 법에 그대로 반영시킨 걸 볼 수 있죠. 자 그게 24조 5항. 이런 것들로 조문을 직접 안 읽어보면 조금 생소하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25조. 인허가의제 효과.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죠? 봐. 따라서 협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을 때 그러니까 협의를 받아야 의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겠죠? 관련 인허가도 받은 거로 본다. 그리고 인허가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만 한정되는 거죠. 명문에 규정이 있는 관련 인허가만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26조는 살짝 체크. 자 우리가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는 뭐야? 여기서 이걸 한꺼번에 다 심사해서 한방에 해결한다는 의미잖아. 근데 인허가의제 효과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허가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허가야.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한 번에 여기서 심사한다. 물론 여기서 심사할 때 뭐라고 돼서? 협의하라는 규정이 있죠?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한 번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인허가의제 효과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는 B허가, C허가, D허가는 각각 별개야. 그렇기 때문에 B허가 관련된 것은 B행정청이 사후관리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에서는 A허가관치 한 번 했지만 인허가의제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관리는 B허가는 B행정청이 압니다. C허가는 C행정치 하는 거죠. D허가는 D행정치 하는 거죠. 이거는 한 번 읽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25조, 26조에 봐봐. 이랑 보시면 나 있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번에 했지만 인허가의제 효과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는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는 각 행정청이 하는 것이겠죠. 이 26조 1항은 한 번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이왕 주된 인허가의선 후 변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조항들을 준용을 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사안은 대통령이. 대통령이까지 가는 건 아직까지는 너무 전문적이죠. 이 인허가의제 제도도 조문을 직접 잘 안 읽어봤죠. 책에서는 나와 있긴 한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바탕으로 이 조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다. 역시 조문도 이것도 기계적으로 암기할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끝까지가 됐고. 3절 공법상 계약. 이건 우리가 공법적인 효과, 대등 당사자.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우리가 세 가지의 개념 징표가 있죠. 공법상 계약. 아, 공법적 효과.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대등 당사자. 그리고 반대방향의 의사합치. 이게 공법상 계약의 개념 정의가 되겠죠. 그럼 각각 비교되는 게 공법이니까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법상 계약. 대등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행정행위. 그리고 반대방향의 의사합치. 동일한 방향의 의사합치. 이거에 관한 것은 합동행위가 됐죠. 합동행위가 되는데.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 물어본다고? 이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가 서로 비교되는 거죠. 대등하다. 수평적으로 반대방향. 행정행위는 우월적이다. 수직적인 것이다. 권력적인 작용은 비교되고. 이거죠. 이거는 책에서 열심히 나왔고요. 법조문은 그렇게 크게 특이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법상 계약은 조문. 이건 첫 번째 의미.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신설된 게 아니라 행정기본법에서 신설됐다는 것을 첫 번째로 작격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주황들은 그렇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 1항 볼까요?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법이니까 뭐라는 게 법률 우위 원칙이죠. 공법상 계약은 수평적인 대등한 의사합치 계약이기 때문에 근거는 없어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야. 그러나 법률 우위는 모든 정리가 다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법령 등에 위반하지 않는 법이니까 법률 우위 원칙을 준수한 범위 내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 작성. 공법상 계약은 문서로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죠. 과거에는 공법상 계약은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문서 구술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였지만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신설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라. 문서로 하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으로 둔 것이죠. 2항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는 공공성 제3자의 이해관계의 고려. 이것만 밑줄 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뻔한 이야기죠.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체 공공의 그리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그러니까 조문 하나 달랑 들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행정기본법에 신설되어 들어갔다는 점은 고려. 행정절차법에는 여전히 공법상 계약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 주의해서 보시고. 4절 과징검. 과징검은 우리 책에서는 3편 시로송확보 수단이지만 과징검은 뭐야. 과. 부과하죠. 징. 징벌적 의미로 부과하는 검전적 제재. 뭐였습니까. 본래의 과징검은 불법적 이익. 박탈하는 게 본래의 과징검. 변형된 과징검은 뭐지. 영업을 정지시켰으면 좋겠는데 일반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영업허가, 취소, 정지하는 것 대신에 부과하는 것이 검전적 제재가 변형된 과징검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과징검은 3편 시로송확보 수단에 나오는 건데 여기 있는 조문들은 별로 크게 특이한 거 없습니다. 편하게 읽어보면 되죠. 1항 기준. 30, 28조 1항이죠.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에 대한 과징검을 부과할 수 있다. 뻔한 이야기죠. 2항. 2항도 뻔합니다. 과징검 부과되는 법률에는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정하라. 주체, 사유, 특히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을, 그러니까 상한, 상한이나 했죠. 법은 상한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한을 하면 최소 이거 이상 주는 거니까 상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 오히려 불리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과징검을 부과드려도 법에서는 상한을 정하는 거죠. 좋은 거는 최저기준, 최저임검법이지 최고임검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검은 최저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고 보통 제재 같은 거는 상한을 정하는 것이죠. 상한, 아까도 앞에 상한 나왔었죠. 상한, 상한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산금을 징수할 때는 거상, 등등등 기준, 강제 징수할 때는 상한, 이거는 뻔한 이야기죠. 시험에 나올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와도 크게 당황할 필요 없죠. 틀릴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 굳이 본다면 상한을 하한으로 살짝 바꾼다는 데서 말장난 칠만 하긴 하죠. 29조. 과징검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검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다만 과징검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갖고 어느 해당된 사유로서 과징검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죠. 담보제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해라든지 사업 악화인데 과징검까지 내면 더 사업이 재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때는 분납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거죠. 3번의 번호는 어디예요? 그래서 사업 여권 악화나 자금, 사정 악화 다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인데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건덕지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봐 두시는 정도면 되겠다. 나왔을 때 낯설지 않을 정도로만 익혀두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게 과징검으로 했고요. 자, 이제 5절 행정상 강제. 이것도 우리 책의 3편이죠. 행정상 강제는 뭐야? 후속 조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는 거죠. 실효성 확보 수단은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눴습니까? 행정상 강제와 행정상 제재로 나눴던 것이 하나요. 교재가 있는 분은 580페이지인가? 580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상 580페이지 맞나? 거기 보면 580페이지 보시면 행정상 강제, 직접적 수단, 행정상 제재, 간접적 수단 이렇게 뽑아놨죠. 그 중에 행정상 강제는 다시 뭐로?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적시 강제죠. 한번 써봅시다. 후속작용이죠. 아까 여기서 후속작용에 해당되는 거죠. 후속작용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놓은 거죠. 책이 아마 틀렸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후속작용은 행정상 강제와 행정상 제재로. 행정상 강제와 행정상 제재로 나눴죠. 따로 적을 필요는 없고요. 580페이지 책을 활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상 강제는 보통 통상적으로 직접적 강제수단, 제재는 간접적 수단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다시 둘로 나누죠. 행정상 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적시 강제.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적시 강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 행정상 제재는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수단이죠. 이렇게 나누어지고 행정상 강제 중에서는 행정상 강제 집행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죠. 행정상 강제 집행은 개념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 반면 행정상 적시 강제는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 그리고 행정상 강제 집행은 특징이 하나 더 있죠. 방향은 앞으로 장례를 향한 거죠. 장례 의무 확보 수단. 반면 행정벌은 과거죠.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 그래서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행정상 강제 집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네 가지의 세부적인 수단들이 집행수단이 다죠. 대리 집행,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 수요가 네 가지죠. 네 가지 공통점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장례 의무 이행 확보 수단 공통점. 차이점은 의무의 종류가 다르고 강제 집행 수단이 다르죠. 그래서 대집행, 대체적 자기 의무, 대신 집행하고 비용 거듭하는 게 대집행. 이행강제금은 비교되죠. 비대체 또는 부자기 의무.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강제로 돈 매기는 거에요. 이게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는 의무의 종류는 제한이 없지만 신체 재산에다가 직접 실력 행사하는 거에요. 강제 징수는 의무적인 특히 돈 낼 의무, 금전 납부 의무, 그래서 그 사람 재산에다가 실력 행사하는 걸 강제 징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조문들은 기존에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걸 그냥 조문을 개념 정의를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이 없어서 이미 다 인정되고 있던 것이죠. 거기서 그걸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즉시강제는 이게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장이죠.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가 되겠죠. 아니면 의무를 명했을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즉시 현장에서 곧바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즉시강제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조문, 30조조항인가요? 그리고 30조조항은 그냥 행정상 강제의 개념 정의를 쭉 해놓은 거야. 다만 그 중에 대집행이나 강제 징수는 뭐가 있어? 행정대집행은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행정대집행법에 아주 자세한 내용이 있어. 행정상 강제 징수도 국세징수법에는 더 자세한 법령 규정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개념만 해놓고 더 이상 조문에서는 안 나타나 있어. 그러나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 그리고 즉시강제, 즉시강제는 사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일만법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거는 개별법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직접강제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죠. 특히 이행강제금 관련되는 조항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입법의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크게 특이한 내용이 있거나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조문들은 거의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책의 본문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확인하는 수준이니까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항, 30조 1항이죠. 행정청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역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 이거 계속해서 법률로 정한다. 법정주의죠. 필요 최소한, 비례원칙이죠. 그래서 1항, 1호죠. 행정 대집행, 의무죠. 의무로서 타인이 봐 대신 행할 수 있는 거. 이게 대체적 자기 의무죠. 다른 수단 확보가 곤란을 꼭 보충성이죠. 공익, 그러니까 대집행의 요건이 말이야. 대보공이죠. 행정 대집행에 있는 개념 정의를 여기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대보공이죠. 그랬을 때 스스로 하거나 제3자한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게 행정 대집행. 대집행 개념은 그냥 그대로 복붙한 거죠. 2호 봅시다. 2행강제금, 의무를 이행하느라 적절한 이행기간 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을 뿔을 받는다. 이 다음은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대체, 비대체 이렇게 서로 비교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비대체라는 말을 빼놓자. 그거 기억나나? 보통 우리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 비대체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었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뭐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가능하다라는 판례겠죠. 그게 여기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분석할 필요는 없어. 다만 이제 우선 비대체인데 왜 그 표현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 학문적으로는 비대체 또는 부작용의 의무 위반일 때 이행강제금이지만 판례가 모두 보고 있지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가 가능하다라는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법에 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호는 그 이야기죠. 이행강제. 일단 포인트는 돈 매기는 거죠. 이행 안 하면 돈 매기겠다.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 역시 의무의 종류는 상관없지만 신체 재산에 실력을 하는 것이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강제징수는 의무 중에 검증 거부 의무. 재산에 실력을 하는 거죠. 이게 강제징수. 그리고 5호 적시강제죠. 이거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사항이자. 상당히 뭐입니까? 긴급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곧바로 신체 재산에 적시실력 행사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 봐. 의무를 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은 목적 달성이 곤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보통 감염병 환자 강제격리는 곧바로 하는 거죠. 또 불법 마약 같은 거 현장에서 곧바로 수거하는 것은 명했다가 안 하면 거둬간다. 강제집행이라는 수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공권력을 발동해서 압수하는 것이겠죠. 그 경우인데 적시강제의 기본 개념들이 그냥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죠. 2항 행정상 강제조치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정한 사회의 필요는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따로따로 다 개별. 특히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강제징수는 따로 법이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3항 형사 행영 보완처분 관련 법령에 따른 사안이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하유는 것은 2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행정상 강제에 5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왜 이행강제금이 나느냐. 대집행은 굳이 여기 안 해도 이미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개념만 적어놓고 바로 이행강제금부터 나오죠. 그런데 역시 이게 또 조문 하나지만 내용 별로 특이한 건 없습니다. 볼까요? 1항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근거된 법률에는 다음 각고에서 계속 명확이라는 말이 나오죠. 명확성이라는 게 법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또 나오죠. 주체, 요건, 금액, 산정기준, 부과 횟수나 횟수상안이죠. 요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라. 특별한 거 없죠. 2항 행정청은 다음 각고상을 고려해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 역시 마치 동기, 목적, 결과, 정도, 상습성, 기타 등등.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죠. 뻔한 이야기. 3항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소개. 요건 의미가 있죠. 뭐였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행강제금 할 때 이 타임라인 걸었던 거 기억날까 모르겠다. 보시면 이행강제금은 보통 우리가 가장 기본은 비대체 또는 부작이죠. 비대체 또는 부작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의 의무 또는 부작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한 번 경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부분은 이행강제금 행정기모법은 개고라고 표현되죠. 바로 개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판례에서는 시정명량 부과예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개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게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고할 때는 이행기간을 정하는 거죠.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럼 이행기간 안에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이행기간 지났는데도 안 하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의무위반 행위가 있다고 해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 개고. 시정명령을 하라는 것을 명문으로 밝혀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3항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1항 2항은 뻔한 이야기들을 해놓은 것이고 3항은 의미가 있죠.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위지 않게. 적절한 이행기간. 적절한 이행기간은 꼭 몇일이 지나지 않았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행기간을 정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간이 본다면 미리 문서로서 문서로 개고죠. 그래서 3항은 적절한 이행기간 밑줄 문서로 개고. 밑줄 쳐놓죠. 4항 행정청 의무자가 제사망했다는 개고서의 장기간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역시 문서로. 이행강제금은 국민한테 불리는 하명이니까 문서로 하라고 되어 있죠. 문서로서 하라. 문서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서로 명확히 해서 통제하라. 그리고 5항. 5항은 뭡니까? 부과했죠. 그런데 안에 한 번 더 부과할 수 있을까? 가능하죠. 이것도 우리 이행강제금을 배우는 거죠.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죠. 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일사부재료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한 번 더 반영되었죠. 4항. 의무자가 사망했다는 개고서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5항이죠. 5항을 보니까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적시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했다. 이 5항은 우리가 뭐였습니까? 제가 타임라인일 때 여기는 판례였잖아. 뭐였습니까? 이행기간이 지났는데 의무를 이행했다. 뭐? 법마다 조금씩 달랐죠. 이행강제금은 돈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비록 이행기간은 지났지만 이 시점에 의무를 이행을 했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한다는 게 학자들 입장이죠. 판례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못해. 국토계획법 못해. 장기 미등기자 부과하면 안 돼.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가능하다는 판례가 또 최근에 왔기 때문에 판례별로 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5항은 뭐냐? 부과했는데 이 시점에 의무를 이행했죠. 그럼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새롭게는 부과 못해. 그러나 이미 부과된 건 징수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5항의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5항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무를 이행할 반복 부과할 수 있죠. 그런데 5항의 단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시 중자돼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거 기억해서 보시고. 그리고 돈의 마지막은 항상 강제징수로 연결되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안 내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대법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인데 법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되죠.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격. 32조. 직접강제에도 있죠.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의무를 확보할 수 없거나. 자, 이거 뭐였습니까? 우리가 보충성이라는 요건은 곳곳에 나오죠. 아까 대집행에서도 보충성. 직접강제도 보충성. 적시강제도 보충성이죠. 보충성은 상대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대집행 자체에도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이란 보충성이 요건이 있지만 내 중에서는 뭐가 가장 강력해? 신체 재산을 직접 실력 생산하는 직접강제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내 중에서는 이걸 보충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1항은 뭐지?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목적 다상할 수 없을 때만 하라. 그러니까 직접강제도 내 중에서는 가장 최후 수단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얘하고 얘가 비교되면 또 어떻게 돼? 직접강제하고 적시강제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의무을 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요건 그런 여유가 없죠. 그래서 둘 중에서는 또 뭐가 보충적이야? 얘가 보충적이다. 그러니까 보충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죠. 그래서 32조 1항은 보충성을 반영해 놓은 거죠. 그래서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그러니까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는 확보할 수 없거나 불가능할 때라. 직접강제의 보충성이 되겠죠. 2항은 기술적인 거죠. 직접강제하면 현장에 파관되는 집행 책임자는 폐차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표시하는 정표, 공무수행 중이다 이런 게 폐차를 하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개고미 통지는 31조 3항, 4항을 중조하죠. 그러니까 3항 미리 기간을 정해서 개고하고요. 안 하면 문서를 통제하고 요거 조항을 그대로 중용하는데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자, 33조. 즉시강제. 다른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교육. 이것도 역시 보충성이죠. 그러니까 보충성도 곳곳에 들어있죠. 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얘도 보충성, 얘도 보충성, 얘도 보충성. 아까 설명했지만 얘하고 얘 중에는 얘가 그다음 최후수단. 얘하고 얘 중에서는 얘가 최후수단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최소한 급보 소비가 되겠죠. 급보 소비. 즉시강제의 요건은 급박성이죠. 그리고 보충성이죠. 그리고 소극성, 그리고 비례원칙이 되겠죠. 그걸 반영해놓고. 2항,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장에 파견된 집행책임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표를 보여주는 거죠.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라.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6절. 그 밖의 행정작용. 34조 수리죠.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 우리가 보통 신고는 두 가지가 있죠. 자족적 신고하고 행위요건적 신고. 자족적 신고는 신고만 가지고 충분하죠. 행위요건적 신고는 수리가 있어야 된다. 자족적 신고는 올리 신고죠. 올리 신고. 수리를 유하지 않는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는 신고 플러스 수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행정기본법 34조는 이 행위요건적 신고를 의미하는 거다. 반면 자족적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보면 처신입행제할 때고 신이죠. 그래서 또 최근에 시험 문제에 소방지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자족적 신고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있고 반면 행위요건적 신고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서 조문 신수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조문 자체는 그렇게 크게 특이한 건 없죠. 34조이랑 34조.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의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행위요건적 신고가 되겠죠. 얘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행위요건적 신고의 이야기를 그대로 조문 둔 거죠. 특이한 건 없습니다. 35조. 이거는 수수료 사용료죠. 이것도 수수료 사용료는 국민한테 일정한 금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1항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으면 200원인가 300원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수수료로 납부하는 거죠. 여권 발급 신청을 하면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수수료로 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법령으로 정하라. 2항 행정청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이 돼서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받을 수 있죠. 요즘 유료터널들이라든지 통행료 받는 것들이 있었죠. 마창대 교적은 우리가 민간 투자라는 거지만 공공의 비용으로 만든 시설물들 사용료 받죠. 도서관 요즘 대부분은 무효지만 옛날 한때 도서관 입장료 300만 받고 300원 받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죠. 별로 특별한 거 없죠. 수수료 사용료 다 뭐로 알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사용료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특별히 정할 수 있죠. 특이한 건 없습니다. 7절 이건 아주 중요하죠. 7절 이건 36조 37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문인데 조문이 있죠. 먼저 이의신청부터 봅시다. 이의신청부터 봅시다. 처분이 있어. 우리가 처분에 대해서 보통 불복을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이전에는 이미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있었죠. 행정심판소송이야. 그럼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 별도로 있죠. 행정소송은 사법부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나 비용. 물론 심판에 비해서 소송이 더 그렇긴 하지만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뭔가 좀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그 행정처한테 한번 더 가는 거죠. 그게 이의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그 행정처한테 한번 더 가는 거죠. 재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이의신청이죠. 과세처분이 있으면 그 세무서장한테 가서 한번 더 재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걸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은 사실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아주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죠. 단점은 잘 안 받아죠. 행정청이 며칠 사이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건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의신청 제도가 있고 여기서 안 되면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가는 거죠. 여기서 안 되면 행정소송.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일단 처분에 대해서 소송 갈 때 원칙적으로 안 거치고 바로 가도 돼.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공국지휘관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시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의신청은 여전히 대부분 임의적 절차야. 그래서 행정심판법,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 세 가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정보공개, 비공개 신청에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심소 세 가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죠. 특히 심판 가기 전에 이의신청은 꼭 필수적으로 안 거쳐도 된다.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만 이의신청 규정이 심판이나 소송은 일반법이 있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일반법 규정이 있는데 이의신청은 개별법 형태로만 존재했었거든. 그런데 행정기본법이 신설되면서 이의신청 제도를 근거규정으로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32조 1항 봅시다. 행정청의 처분이 되겠죠.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30일. 일단 30일 동가람이 숫자죠. 해당 행정청, 그 행정청한테 이의신청이 되죠. 그러면 이의신청은 처분에서부터 이의신청, 30일이죠. 숫자. 숫자도 있고요. 곳곳에서 출제하는 교수들이 좋아할 만한 건 덕질이 있죠. 일단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규정이 일단 먼저 나옵니다. 1항이 됐죠. 그러면 2항 행정청은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의신청을 받으면 해당 행정청이죠. 당의 처분청이라고 합시다. 처분청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심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지하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결과 통지인데 결과 통지는 며칠 안 하냐. 14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라고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14일 안에 결과 통지를 못하면 한 번 연장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연장할 때는 앞에 뒤에 숫자가 같은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정보공급법에서 대표적으로 청구했죠. 10일 안에 결정 못하면 11일 범인의 연장. 또 이의신청은 했다. 그러면 이의신청은 7일 안에 결정. 부득이한 사회에서 7일 범인의 연장. 앞뒤가 같은데 이거는 특이하게 14일 안에 하는데 부득이한 사회에서 연장하는데 10일이죠. 그러니까 숫자. 그래서 10일 이내에 결과를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지만 11일 부득이한 사회에서 11일 범인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숫자들이 곳곳에 다 나오죠. 이것도 타임라인을 이렇게 다 그려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항입니다. 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죠. 다만 부득이한 사회로 14일 안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간에서 기사에서 11일 범인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죠. 연장 사회로 통지한다. 그럼 일단 숫자 30일, 14일, 11일 세 가지를 기억해서 보시는 거죠. 2항. 3항.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심판소송은 여전히 가능하죠.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갈 수 있지? 심판소송 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꼭 필수적으로 거치라는 말도 아니고 이의신청 했다 하더라도 이거 진행상황과는 상관없이 바로 심판소송 갈 수 있죠. 그게 3항. 그리고 4항. 이거는 중요하죠. 4항 봐봐. 보통 원론적인 이야기. 주목. 원래 이제 갈 때 날짜 바로 가면 90일 1년이죠. 안날로부터 90일, 이선날로부터 1년이 되겠죠. 소송. 심판도 바로 가면 90일, 180일이죠. 그런데 소송 가기 전에 심판을 거치면 뭐가 기준이에요? 심판은 재결이 내려지죠.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되죠. 기산점이 재결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가면 처분이 기준. 소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결을, 심판을 거치면 재결이 기준. 그러니까 이게 기산점이 뒤로 미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의신청의 경우는 그런 조문이 없었어. 그리고 판사들도 잘 인정 안 했죠. 그래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 후 새롭게 기산한다.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4항에서 보니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심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 자는 그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죠. 그래서 결과 통지 받으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기간이 다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일 안에 연장이 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어떤 효과냐. 재소기간이 뒤로, 물론 잘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기는 하지만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 뭐하는 효과가 준다. 재소기간이 계속 뒤로 밀리니까 권리 구조하시면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90일까. 숫자가 순차적으로 나오죠. 이것도 타임라인을 이렇게 적어도 조문을 1항, 2항, 3항 사항을 읽었을 때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트리노트화 시켜놓으면 훨씬 더 연상이 좋죠. 숫자들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내기 딱 좋죠. 그리고 이제 4항은 특겸에 있는 이유가 결과 통지 받은 날도 새롭게 기산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리를 구조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3항, 4항 그렇게 보시고. 숫자 90이죠. 그리고 5항.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의의 준환 절차에서 따로 정하고 있을 때는 그 법률에서 중한 것이 아닌 사안은 이종. 그러니까 역시 이의신청이나 일반 법이죠. 개별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하겠지만 그 개별법에 없는 이의신청의 사항은 이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일반 법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5항에 있는 것이겠죠. 6항,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을, 아직 대통령령까지 나오기에는 좀 시기상조. 7항, 다음 각오 언어 할애는 적용된다. 이건 잘 체크하죠.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것. 첫 번째, 공문 인사. 인사 동그라미. 두 번째, 국민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동그라미. 세 번째, 노동위원회죠.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네 번째, 형사 동그라미. 형사행행보안처부죠. 다섯 번째, 외국인 동그라미. 여섯 번째, 과태료 동그라미죠. 이 여섯 가지는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죠. 특히 1호하고 4호하고 5호는 우리가 어디서 봤던 거예요?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아홉 가지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되는 것. 특히 9호에 보니까 공무원 인사, 병력법상의 징소집, 외국인에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고객구호, 형사행용 관련된 것도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아홉 가지 중에 들어있었죠. 그 세 가지가 됐고. 그리고 그 위에 두 가지, 국가인권의 인권, 노동의 노동, 과태료. 이 여섯 가지는 이의신청 규정이 배제되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다시 37조에도 적용 배제의 사안이죠. 거의 유사한데 약간 같은 여섯 가지인데 뭐입니까? 왼쪽의 걸 한번 봐두시면 37조의 재심사의 경우도 뭡니까? 재심사의 경우도 뭐가 있습니까? 거의 같죠? 인사, 그리고 노동, 그리고 형사, 외국인, 과태료 같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인권위원회가 빠져 있고요. 추가된 것은 개별, 기타 등등이 되죠. 개별.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적용 배제되는 사안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봐두시죠. 일단 그래서 이의신청은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두시면 되겠고. 자, 37조. 처분의 재심사죠. 다시 한 번 더 심사해달라. 이랑 당사자는 처분,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집행이라든지,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처분이죠. 그런데 처분인데 이 행정심판소송, 그 밖의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주로 뭐겠습니까? 불가쟁력이 생긴 걸 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데 심판소송, 그 밖의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또 뭐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된다는 말은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경우는 재심사청구 못한다는 의미야. 그 말의 의미가 과로화되는 의미가 법원의 재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니까 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가 안 된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데 뭐가 생겨버렸어? 불가쟁력이 생겨버린 경우를 생각하시면 제일 쉽겠죠. 그랬을 때는 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의 취소, 철회,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죠. 재심사청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떤 처분이 있어. 처분이 있는데 불가쟁력이 생겨버렸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쟁송 제기를 못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를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쟁송 제기 못하죠. 그런데 내가 쟁송 제기를 못하지만 행정청은 뭐 할 수 있지?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나한테 직권 취소 신청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직권 취소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 않아. 다만 예외적으로 이 경우죠. 일정한 경우에는 1호, 2호, 3호죠. 이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한테 불가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쟁송 제기는 못하지만 해당 행정청한테 뭐 하는 거야? 재심사. 다시 한 번 더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물론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건 여전히 유효해. 과세 처분이 위법해. 내가 소송을 다툴 타임에 놓쳤죠. 나는 더 이상 쟁송 제기 못하지만 세무서장이 직권 취소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직권 취소는 가능한데 직권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기본 전제이잖아요. 다만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그 행정청에게 그 해당 행정청 처분청에게 요거 한 번 더 재심사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죠. 요건은 아주 까다로워. 까다로운데 그것을 일단 그 라하드라도 다음 각 호원에 해달될 때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 처분청이죠.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재심사 청구가 되겠죠. 그 어떤 게 뭐냐. 첫 번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밑줄 추후에 당사한 채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 유리하게 바뀌면 처분하던 당시에는 적법, 처분하던 당시와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나한테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그런데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불가증이 생겨. 나는 쟁성 제기 못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다시 한 번 더 재구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재심사 청구 첫 번째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한 자료가 뒤늦게 나온 거예요. 뒤늦게 유리한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 새로운 증거가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세 번째 재심사유에 준하는 것이겠죠. 재심사유에 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죠. 그럼 일단 시행령 이걸 한 번 볼까요. 그러니까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 처리한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러 산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사 청구할 수 있죠. 또 위조나 변조된 거, 거짓 진술, 그리고 판단 누락 이런 것들이 뒤늦게 발견되었을 때는 뭐가 된다. 뒤늦게 발견되었을 때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심사 청구. 그럼 일단 불가정립이 생기니까 뭐는 재입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의 경우, 확정 판결의 경우는 제외죠. 제외된다는 말은 확정 판결이 내렸을 때는 재심사 청구 안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주로 불가정립이 생긴 경우로 보시고요. 해당 행정처한테 재심사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유는 첫 번째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것. 두 번째 유리한 자료, 유리한 증거가 뒤늦게 나온 경우. 세 번째 재심사유에 준하는 것인데 재심사유에 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죄를 범했거나 위조변조됐거나 아니면 거짓 진술에 의해서 내가 억울하게 무고하게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난 상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 다만 이 재심사 청구는 이 세 가지인데 다시 이 경우도 이항 보면 이 경우도 중대한 과실이 없죠. 중대한 과실이 없죠. 그럼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재심사 청구 못한다는 의미야.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사유는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역시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죠.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는 역시 재심사 청구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겠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문을 기계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조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재심사 청구는 숫자가 좀 별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재심사 청구는 언제 하느냐. 밑에 3항이죠. 재심사 청구는 안 날로부터 60일. 그러니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이죠. 재심사 청구는 안 날로부터 60일. 몰랐다.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되겠죠. 5년. 이 조합은 저도 처음 보는 아주 생소한 조합이죠. 90일, 180일, 91일 이렇게 하는데 60일 그리고 5년 조금 이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합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재심사 청구는 이런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 사람부터 5년 이 조합을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사망됐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 안에 통지죠. 그럼 이제 요 청구를 하게 되면 요때부터 청구를 하면 거기에 역시 결과 통지죠. 결과 통지는 며칠이냐. 90일 안에 결과 통지. 요거는 이제 재심사는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결과 통지죠.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뭐였지. 이의신청은 십 그러니까 삼십일, 십사일, 십일이 되겠죠. 그리고 재심사 청구는 요 안에 재심사 청구하고요. 결과 통보는 90일입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90일 안에 결과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합의정정청은 이제 180이죠. 위원회는 180일이니까 요렇게 해두고. 그리고 이제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이 통지가 두 가지가 있죠.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받아줘. 그러면 나한테 좋아. 그죠? 그런데 결과 통지의 내용이 기존에 있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 통지의 내용이 기존에 있는 나의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받아줘가지고 처리해주면 별로 불만이 없죠. 그런데 결과 통지의 내용이 뭐냐. 기존에 있는 처분을 유지하는 거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 말은 뭐야. 기존의 처분이 문제가 없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왠지 느낌은 유지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심판 소송 갔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 결과 통지의 내용이 기존의 처분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행정 심판 청구 못해 행정 소송은 제기 못하는 것이겠죠. 이런 효과가 줘요. 원래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엄격한 요건에서 재심사 청구를 인정해 주신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심사한 다음에 결과 통지인데 기존의 처분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소송 제기는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5항. 5항이라고 했죠.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90일이죠. 90일이죠. 90일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됐다면 90일 연장이 가능한 요건 했고요. 역시 181, 181은 똑같죠. 181, 181은 한 번 더 연장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고. 그게 이제 4항이었고 5항.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는 뭐야. 청구인의 청구를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계속 소송 갈 수 있느냐. 여전히 소송은 못 갑니다. 그 다음 문장 있죠.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쟁송 수단을 통해서 불법을 수 있다. 요거는 수어막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딱 함정 파괴이 좋잖아.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 결과 통지 받은 내용이 처분을 기존의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소송을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으면 좋긴 하지. 국민한테는. 그러나 안 된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한 번 더 심사한 끝에 결과 유지가 되면 더 이상 소송 못 가는데 딱 뭐 하겠죠? 유지하는 경우에 마지막 문장을 할 수 있잖아. 불법할 수 있다. 요거죠? 없다로 진하게 동감 쳐놔. 요거는 제가 수업을 출제자라면 학생들을 어떻게 괴롭힐 건지에 대한 전문가들이거든.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함정 파는 건 숫자도 있잖아. 숫자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요 타임라인도 내가 처음 그리는 것 같네. 이렇게 트리노트로 이렇게 조문을 요거는 제가 옛날에 문제 풀까 테마 특강 할 때 해야겠는데 요거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다.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해서 도식화 시켜줍시다. 그래야 조문의 흐름을 쭉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숫자 날짜에 있는 것들의 의미를 잘 볼 수 있으니까. 끝. 그렇게 5항까지 됐고요. 6항. 취소하고 철회는 재심사였어요. 요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재심사 청구해도 여전히 뭐는 가능하다. 우리가 뭐야? 불가쟁력 생겨도 나는 쟁송 제기 못하지만 행정청은 취소가 가능하다. 그거잖아? 그거는 여전히 유지되죠.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를 하는 건 상관없이 여전히 행정청 맞추지 지가 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게 가능하죠. 그게 한번도 반영되겠습니다. 그래서 18조에 따른 취소나 19조에 철회는 재심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죠. 재심사 청구하고는 상관없이 취소하거나 스스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는 거죠. 요건 또 국민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들이 되겠죠. 다만 행정청이 취소, 철회해주면 좋지만 취소해달라, 철회해달라까지는 적극적으로 요구 못한다. 그건 또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7,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 자, 8항은 아까 설명했죠. 재심사 청구 조문 적용받지 않는 경우 아까 이의신청과 거의 같죠? 6가지인데 약간 차겠다. 일단 한 번 더 반복. 인사, 2호 노동, 3호 형사, 4호 외국인, 5호 과태료, 6호 개별이죠. 개별 이렇게 해놓고 같은데 차이는 인권 빠져 있죠? 개별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 그래서 이 36조, 37조 요정은 꼭 정리를 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뒤에 4장 행정의 입법활동. 이거는 행정입법이죠?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빨리 한 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38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재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거나 고와 관련된 활동이 되겠죠? 할 때는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되면 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입법작용은 안 지워놓고 있는 게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면 법도 상특신이잖아요. 상위법 우선이니까 밑에 있는 법을, 위에 있는 법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고 헌법과 법령은 절차 준수하라. 당연한 거죠? 2항. 입법활동은 각호의 기준. 이것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읽으면 보죠. 일반 국민 및 예용에서 의견 수렴하는 거죠? 충분한 협의를 거쳐라. 그리고 책임 있게 추진한 거죠? 의견 수렴, 협의가 당연한 거죠? 2호 봅시다.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조화를 이루고요.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하라. 당연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는 거죠? 3호.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라. 이러면서 막상 법조문은 아까 내가 한참 성토했던 내용도 있죠? 좀 쉽게 문장을 딱딱 끊어서 해주면 좋은데 너무 막 길게 한 문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해석도 이상해지고 중복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어려운 한자, 해태 이런 말들은 아닙니까? 국어 이런 말 나도 잘 모르겠어요. 국어 시간에 그런 거 한 번씩 하죠? 법령에 어려운 한자어 해가지고 나도 잘 모르는 말을 막 적어놓고 하는 거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됐고. 3호. 정부는 매년 해당 연초에 추진할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라. 당연한 것. 4호. 행정과 입법활동의 절차 그런 것들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적어라. 여기서 38조 별거 없죠? 39조. 행정법제의 개선. 이것도 원론적인 이야기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권한이 있는 기회에서 위원으로 결정돼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했을 때 대통령령 정의원은 해당 법령을 개선하라는 것이겠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지. 2항. 정부는 해당 분야에 블라블라블라블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령 분석을 할 수 있는데 39조 2항에 따른 시행령이죠? 시행령에 보니까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의 시행령 규정을 살짝 한 번 적어둔 것인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뭐 기억하면 됩니까? 우리가 행정입법을 할 때 절차를 한 번 생각해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뭐가 필수야? 법제처 심사가 필수잖아. 대통령령은 거기다 국무의 심의까지 거치라는 거죠? 어떤 대통령령이든 총리령, 부령이든 뭐하라? 법제처에 심사를 거치죠? 그럼 법제처에서 심사하려면 또 특별 요령기관들이죠?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좀 더 전문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 번 읽어보고. 40조. 법령 해석.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행정청한테 물어보죠? 물어보면 대답해주라. 이건 행정절차법에서 있었잖아요. 처분기준을 설정 공포하죠? 국민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하라? 답변해주라는 것이겠죠? 그거 한 번 뜹니다. 그럼 이제 2항. 법령 소관기관과 자치법교회 소관자치회장은 거기에서 소관 법령 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 집행할 책임이 있다. 3항 역시 블라블라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여기에 대해서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법제처나 해당 부서에 가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뭐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38조, 39조, 40조는 행정학 입법활동 관련되는 부분을 조문은 말고 질문은 길지만 그냥 한 번 읽어보면 돼. 읽어보고 이야기했죠? 낯선 지문이 아니도록 눈으로만 확인해 주고 보기가 좋아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골라낼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니까 특히 말 바꿀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그거는 가볍게 한 번 봐주시면 됩니다. 끝! 행정의 입법활동은 이걸로 마무리.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새해에 쭉 한 번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물론 책 안에 대부분 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인원 수업 듣거나 테마특강, 법령특강 할 때 다 한 번 봤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만 쭉 한 번 이렇게 법령 강의 형태로 정리를 한 거니까 그 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에 썼던 특강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